아들이 이제 가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눈을 싱겁게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싹 웃으면서 아들 손을 쫙 잡고 나는 그 할머니 상상이 돼요 정말로 유머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씹 죽으면서 눈을 딱 감었대요 이 할머니 뭐가 있는 할머니야? 하늘나라 여권 있는 할머니예요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하늘나라 여행 떠난다 평생 하느님 믿고 살았으니 하느님 떠난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싹 웃으면서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어요 죽으면서 싹 웃으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요 평생 하느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 이제 못 탄다? 하늘나라 비행기 탄다 싹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저한테 굉장히 묵상거리예요 하늘나라 여권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어디로 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뭐가 무서울 게 있다고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여기 태어난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엄마 테를 열고 나올 때 피를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안고 빵끝 웃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도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내 생일인 줄 다 알아요 이 엄마가 내 엄말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엄마가 내 엄말까? 이렇게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테레비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테레비에서 사람 망쳐놓은 데니까 그건 극히 드문 거고요 다 여러분들 엄마가 배 아파서 다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일상 받은 날 맨날 엄마 나 난 거 맞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내가 너 난 거 믿어 그런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네 외국에 여행 다닐 때 참 기분 좋아요 선글라스도 끼고 카메라도 가슴에 딱 메고 돈 주머니도 허리에 꼭 앞으로 차고 모자도 쓰고 제가 3년 전에 파티마로 성주술래를 가게 됐어요 한 60분 전국에 60분하고 성주술래를 가게 됐어요 전국에서 오니까 시간들이 다 각자잖아요 두 시간 전부터 모이라 그랬는데 착한 사람들이 참 제 시간에 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여권 수속으로 하고 다 들어갔어요 한 분이 안 오는 거야 한 분이 목포에 있는 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하고 이제 우리 가이드하고 초조하게 전화를 해서 어디쯤이냐 차가 막힌다 빨리 와라 그분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속 거의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멋있게 하고 왔어요 선글라스도 그냥 까만 거 끼고 모자도 하고 카메라도 캐리어도 두 개 여권 내놓으라고 여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뒤지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여권을 여러분들 아무리 준비해도 여권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발을 아무리 물론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하면 여권을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늦게 도착한 바람에 결국은 그분은 다시 발길을 돌려서 목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기분 좋게 파티마를 향해서 성지를 떠났는데 그분만은 여권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성지를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막 돈도 열심히 벌고 애들 출세도 막 시켰어 그래갖고 그냥 다 살다가 죽었어 죽었는데 베드로 성인이 여권 내놔라 여권 너 하늘나라 여권 내놔라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당 갈 시간이 없었던 거야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느님을 잊고 산 거야 나 여권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그럼 그때서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우린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처녀 다섯 슬기로운 처녀 다섯 아니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 막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이 있었어 그래갖고 신랑을 맞이하고 갔는데 이 깜깜한 어둠에 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니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신랑 좀 찾게 해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니네들도 모자란다 니네들 빨리 가서 가게 사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냥 가게로 쫓아가고 왔는데 신랑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많아 적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들이 죽었어 죽었는데 어? 딱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늘이 쫙 열리더니 베드로 성인이 딱 나타나갖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자 여권 내놔라 어 나 여권이 없는데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2층 집에 살던 분이 아 예전 얘기예요 한 30년 전 얘기예요 내가 신학생 때 2층 집에 있던 분이 한 15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갑자기 수녀님을 찾는 거예요 성당 안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부인이 당신 왜 성당도 안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수녀님을 찾느냐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비몽사몽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나부로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 비행기를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비행기에 꽉 차 있는 딱 한 자리 남아 있는데 수녀님이 나한테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리고 이 사람 정신을 깬 거예요 성당 평생 안 다녔는데 꿈에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는 비행기에 이제 당신 데리고 올라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수녀님 득달같이 불러갖고 병자성사 저기 뭐야 대세 받고 병자성사 받고 성체까지 영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분은 하늘나라 여권 마지막에 챙긴 거 안 챙긴 거예요? 챙긴 거예요 그래서 싹 올라간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빼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정표 확인해요 안 확인해요 확인하죠? 부산까지 갈려면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대전을 지나가고 대구를 지나가고 경주를 지나가고 부산 이정표 확인 안 하고 그냥 길 대전에서 잘못 가려갖고 전주로 갔어 확인 계속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목포로 가요 목포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정표예요 당신 인생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주일마다 나가서 확인하는 거 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인생 이정표 없이 살다가 깜깜한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 테레비 속에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보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무슨 버진 아일랜드 어디에다가 회사 차려놓고 그냥 세금 떼먹고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 막 하네요 성당 나가면서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분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교구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체제용 바로돌로메우 신부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70이라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야 천사 제대에서 이분이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는 걸 보면 저분이 천사지 후배 신부들 사랑하고 선배 신부님들 깍듯이 모시고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위암 수술한 선배 신부님인데 여러 가지로 선배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2011년 1월 9일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어요 93살 얼마 전에는 우리 교구 신부님 어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안 죽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10살 120살까지 살아요 며칠 전에 미국에 살던 분이 저한테 내셔널 지오그리핑 잡지를 하나 보냈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정확하게 120살까지 산대요 그 내용이 참 큰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민기순 마리아 할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명성황후 3대 직계손이에요 직계손 그리고 이 집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신부님 외할아버지가 그 용인 천리성당 옛날에 초대본당 회장이었는데 멀리에 성당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큰 집이 근데 매일 미사 참여하고 싶어갖고 성당 바로 앞에 조그만 집에 있는 교우하고 집을 바꿨어요 왜 바꾸냐 나 하느님 집 가까이서 살고 싶어 그래갖고 우리 큰 집으로 가 난 여기 와서 살 테니까 성당 밑에서 산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당 근처에 집 구하려고 그러는 분들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런 분들 하늘나라 여권 늘 챙기는 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여권 근데 이 할머니가 신부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할머니 집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 만지듯이 나를 막 얼굴을 주무르면서 신부님 내가 평화방송 맨날 본다고 내 신부님 팬이라고 삼계탕을 만들어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하여튼 사제라면 정말로 당신 아들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로 많은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6남매를 낳았는데 제일 큰 아들이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 신부가 할머니가 옛날에 결혼했는데 5년 만에 생긴 아들이에요 5년 만에 그걸 또 하느님한테 보험을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할머니야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신부님이 갖고 마지막 병자 성사를 해주는데 할머니가 묵주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래요 근데 아들이 이제 가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눈을 싱겁게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싹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아들 손을 쫙 잡고 나는 그 할머니 상상이 돼요 정말로 유모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씩 죽으면서 눈을 쫙 감었대요 이 할머니 뭐가 있는 할머니야? 하늘나라 여권이 있는 할머니예요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하늘나라 여행 떠난다 평생 하느님 믿고 살았으니 그 하느님 떠난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싹 웃으면서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어요 죽으면서 싹 웃으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요 평생 하느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 이제 못 탄다? 하늘나라 비행기 탄다 싹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저한테 굉장히 묵상거리예요 하늘나라 여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어디로 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뭐가 무서울 게 있다고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거리고 그래요 나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어느 날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쫙 줄을 타고 내려와서 집을 줬어요 쫙 집을 줬어요 이 육각형 정방향으로 싹 집을 줬어 이 나무 큰 나뭇가지 밑이니까 공간도 넓고 거미줄을 쳐놓으니까 나방도 와서 붓고 파리도 와서 붓고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거미가 그래서 그거 다 거미줄로 말아서 치마에 발라서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먹으니까 이 거미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거미줄이 거미가 거미가 그래갖고 그냥 그 거미줄을 딱 끊어버린 거야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그냥 지나가는 짐승팔에 밟혀서 자기도 죽고 그 화려한 넓은 거미질도 다 요절이 나는 거죠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누구 타고 내려왔어? 하느님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성당 다닐 때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이 운총인 것 같아 그래갖고 하느님한테 감사도 드리고 매일 미사참여도 하고 주일미사도 가고 돈도 또 너무 잘 벌려 성당 나가다 보니까 하느님 축복받아서 근데 벌려도 너무 많이 벌리면 문제가 돼요 왜? 주일날도 아까우네 내가 이거 주일날 가게 문 안 닫고 나가면 돈 더 벌 수 있을 텐데 돈에 살살 눈이 멀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주일로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요즘 신천지에서 천주교 교우들 그만 포섭하라고 명령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 많이 포섭해 갔는데 아이 헌금을 천원밖에 안 낸다잖아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명령을 내렸대요 이제 천주교 신자들 포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교무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11조 내는 것도 더욱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성당 질 때마다 회장들이 와서 더 내라고 그러네 신부님도 날 보면 더 내라고 그냥 점점 점점 성당이 부담스러운 거야 내 돈 뺏기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점점 점점 성당을 나가기 싫어 근데 새로 본당 신부님이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신부님이 온 거야 강론도 정치 얘기만 하고 사회 얘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냉담 핑계로 최고로 좋은 핑계가 뭐예요? 본당 신부예요 나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 안 나간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인형 끊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으면 보좌신부 미사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좌신부도 마음에 안 들으면 옆성당 나가면 요즘 성당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가 옆성당인데 그게 뭐가 이유가 돼요 아니 그 옆성당도 마음에 안 들으면 명동성당에 가면 명동성당에 그건 다 냉담의 핑계예요 성당이 어둡다 뭐 강론이 길다 다 냉담의 핑계야 그래갖고 딱 줄을 끊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쌓아 넣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신부님 하느님 열심히 믿는 건 뭐예요? 하느님 열심히 믿는 건 하느님 꽉 붙잡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네 타는 거 아시죠? 단호졸나 그네 탈 때 어때요? 뒤에서 밀어주면 그네 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줄 어떻게 잡죠? 꽉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 줄만 잡으면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그냥 그네 탈 때 자기 좋다고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데 줄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떨어져서 그냥 얼굴 코뼈 깨지고 그냥 눈알 그냥 막 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느님 믿는 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꽉 잡아야 돼요 하느님 하느님 꽉 잡는 방법은 뭐예요? 레저 활동 열심히 하고 성령 기도회 나가고 성당에 전래봉사하고 반모임 열심히 나가고 매일미사 나가고 이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보기에는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줄을 흔하게 잡고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난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이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린 누구 옆에 꽉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주일날 나가는 거 귀찮다고 본당신부 강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줄 놔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례받고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부된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 출신 성당에 강의 잘 안 가요 왜? 어렸을 때 나 코 올리고 맨날 나 사고 치고 다녔던 거 다 본 분들이 그냥 다 아직도 있는데 그 성당에 왜 가요? 동창 신부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 출신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 아냐 예수님도 예언자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대는데 네가 뭐라고 그냥 거기 출신 본당에 가서 강의하느냐? 그러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시지만 나는 그냥 일갓 하나야? 그냥 신부다 신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정말로 3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고 다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내가 중학교 1년 때 맨날 코 올리고 그냥 다녔던데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강론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가 이제 2시간 강의가 끝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아줌마가 정말 곱더라고요 날 보더니 신부님 저 아시겠느냐고 얼굴은 분명히 알겠는데 누구 엄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엄마인지를 아 나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아이 알긴 뭘 아느냐고 나 누구 엄마라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엄마야 근데 나는 정말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78이래 78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 아줌마니까 내가 43살부터 봤더라고 그 아줌마를 근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안 변했어 참 요즘은 늙어도 늙은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이쁘고 고운지 근데 내가 그분한테 감동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 열심히 나가는 거야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도 달라요 늙어도 추하게 안 늙어요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이뻐요 이뻐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보면서 또 제가 얼마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 내 첫 본당 신부했던 데를 초청을 해서 주일날 갔어요 평일날은 가끔 갔었지만 주일날은 처음 간 거예요 성당이 천 명도 도왔어요 성당이 근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보니까 17년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 믿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봄에 나갔다가 가을에 안 나가고 더운 날 안 나가고 시원한 날 안 나가고 성탄 때 나가고 평상시에는 안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변함없이 성당 나가길 반해요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죽을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왜? 왜 죽을 때 씩 웃을 수 있어? 하늘나라 여권 있잖아요 내가 하느님 온전히 꽉 믿은 사람은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울막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하느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요즘 요 근래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죽는 게 뭔가 이게요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다리일 뿐이에요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 그런데 저는요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꽉 붙잡고 사는데 이게 정말로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요 저도 그래요 믿음하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의심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성인들도요 극도의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 신앙 생활하면서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태어난 날 의심하면 내가 있는 존재를 의심하는 거 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 태어난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엄마 테를 열고 나올 때 피를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안고 빵끝 웃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도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내 생일인 줄 다 알아요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렇게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테레비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테레비가 사람 망쳐놓은다니까 그건 극히 드문 거고요 여러분들 엄마가 배 아파서 다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일상 받은 날 맨날 엄마 나 난 거 맞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내가 너 난 거 믿어 나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하느님이 나 빚어 만드는 거 나 본 적 없어 그래도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맨 하느님 미사할 때마다 하느님 계신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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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느님한테 두들겨 맞아? 안 두들겨 맞아요? 하느님한테 두들겨 맞아요 더욱이 우리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역사 안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참 이런 우리가 글이 생긴 게 만년 전이야 만년 전이 글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예수님 탄생 624년경에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한 570년경에 오셨어요 570년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기점이야 BC라는 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570년에 공자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 624년경에 부처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AD 이거를 기원후랑 안노도미노라고 해요 이게 안노 도미노 예수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야 그리고 마오메트는 몇 년에 왔냐면 571년에 왔어요 예수님이 기점이에요 기점 예수님 탄생 624년 나는 여러분들 혹시 공자님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역사 안에 오신 거? 의심 안 하죠? 아 공자님 왔다 가시고 뭐 노노 뭐 거기에 다 있잖아요 공자님 얘기요 부처님 혹시 여러분들 왔다 가신 거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싯달타라고 왕으로 왔다 갔어요 예수님도 역사 안에 왔다 가고 마오메트도 역사 안에 왔다 갔어요 근데 가끔 가끔 정말로 무식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없다 이거야 공자님 없다 이거야 마오메트 없다 이거야 우리 예수님만 있다 이거 예수님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예수님 부처님을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데 그거는 하느님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의 그 저기 뭐야 원주민들은 평생 예수님 얘기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러고 죽었어 착하게 열심히 그럼 그 사람 구원 있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있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유보해줘야 돼? 하느님한테 유보해야 돼 구원을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역사 안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탄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탄생하고 지금 266대 프란치스 교황 전 교황이 265대 베네딕도 교황 전 교황이 264대 요한바오르 2세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 2대 교황이 리노 3대 교황이 아나클렛두스 4대 교황이 클레멘스 5대 교황이 이 이름이 어려워 아바리스투스 6대 교황은 알렉산데 그래서 1대부터 266대까지 이어온 거야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베드로가 지금부터 이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란 이런 존재를 가짜로 만들어냈겠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배운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겠어요 눈으로 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체험해갖고 증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266대 교황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집을 짓듯이 우리는 베드로부터 타고 내려와서 이 교회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서에 신약성서에 있는 게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 뿐만 아니라 12제자 아 12제자만 보고 증언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크크크 가슴이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지어내신 주물주시고 창조주셔요 그냥 꽉 붙잡고 살면 돼요 내가 태어난 날 본 사람 없어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내 생일이 6월 7일이에요 내 생일이 그래서 6월 7일이다 6월 7일인지 믿는 거예요 정화상 성인은 감옥에서 쓴 책 상대상서에서 이런 글을 써요 사람이 한 편의 걸작이나 한 편의 명화를 보면 존경하고 예찬하듯이 우주 만물에 한없이 많고 아름다움도 하나의 걸작이고 명화일지인데 드물게도 그것을 만드니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나리자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그러면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줄 아는 거예요 경북궁 이거 진 사람 있다 그러면 경북궁 진 사람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저 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저 물 한 개 피는 거 봐요 구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 우주 만물에 지은 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칸트라는 철학자는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런 철학 이렇게 두꺼운 걸 썼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 도덕 명령이라는 걸 해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자기 철학 논리에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착하게 사는데 이용만 당하고 괴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착한데 이용만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그래 너 그래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 괴롭기만 한데 근데 또 한편 정말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똥똥거리고 잘 살아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난 착한데 이렇게 괴롭게 살아 너 그래도 계속 착한 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칸트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겠다 착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착하게 산 사람은 마지막 날 하느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준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악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한다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데서는 그 하느님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양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신의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우리 4대 교리에 있는데 상선 벌 악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은 벌 받는 거 마지막 날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느님이 다 해주셔요 그런데 악한 일만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요즘 테레비 보면요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아니 돈이 여러분 한 20억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20억? 아휴 시부님 20억이라도 2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지 2억이라도 그런데 뭐 무슨 전에 전임 대통령이 뭐 추징금을 2000억인가 했는데 그중에 많이 냈더라고요 231억을 아직 안 냈대요 231억을 나는 그 앞에 200자만 빼고 31억만 좀 내갖고 좀 참 저는 그 요즘 그 전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 추징금 안 내는 거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끝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정말로 양심의 하느님 뜻에 따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요즘은요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땐 출세하는 게 좋았어요 출세했어야 돼 억울하고 분해갖고 그런데 요즘 집에 차 없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밤에 목마르면 먹으려고 물 떠놓은 거 꽝꽝 얼어있어요 안 얼어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아침에 그냥 물 먹으려고 보면 이게 꽝꽝 얼어있어요 옛날에는 웬만한 집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다 먹고 살면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 대통령에 비해서 끝이 좋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그 사랑하는 그냥 저기 뭐 중앙정보부장한테 그냥 마지막에 총 맞아 죽고 두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또 두 대통령 아들들 다 감옥에 갔어요 아들들 그렇잖아요 또 한 대통령은 그냥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시고 그냥 또 그냥 요 책을 내 대통령은 그냥 아들이 안 되니까 형이라도 다녀오라고 그냥 형 보내고 그냥 참 뭐가 좋아요 출세하는 게 그냥 양심껏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양심껏 사는 게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아요 어쨌든 착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세상 만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유도 질서의 하느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로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온 만물에 또한 태어나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니 저는 이 말 정말로 인정해요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온 만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젯밤에 비가 여기 강원도에 한 10mm 정도 왔어요 비가 1mm 오면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이래요 기상청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10mm가 오면 얼마가 오느냐면 2,800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냐 하면 어? 비 왔네? 비 오고 있네? 이게 말이 돼요? 비 오시네 비 오시네 빗님 오셨네 이래야지 비 왔네가 뭐예요 내가 우리 여기 지금 고추를 2만 포기를 심어놨어요 3천 평에다가 근데 10일 동안 빗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10일 정도 안 오면요 말라요 마르기 시작하면요 고추가 마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이 바짝 내가 말라요 감자, 옥수수 지금 3천 평, 5천 평 다 심어놨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빗님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난 미소가 싹 져지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추들이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빗님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빗님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만 물을 쓸 수 있어요 막 반말하고 비 왔네 아유 지겨워 짜증나 빗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지겹다고 그래요 농민들한테는요 저게 생명이에요 생명 만약에 저걸 저걸 내가 한번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배추밭에 가을 마른 장마가 왔어요 가을 동안 한 번도 빗님이 안 오셨어 저 강물을 터서 하는데요 그 전기 노력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그걸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1미리 오면요 280억 내려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빗님을 해도 어떻게? 빗님 오시네 감사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 저기 지금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켜놨잖아요 이거 돈으로 하려면 얼마 지금 얼마예요? 우리 한 달에 전기세가 500만 원 나가는데 이 큰 건물을 유지하려면 근데 낮에 태양이 비쳐서 온 세상을 밝혀주잖아요 그걸 전기로 쓰려고 생각을 해봐요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빗님 공짜로 쓰지 태양빛 공짜로 쓰지 이걸 공짜로 쓰면서도 하느님의 이 은총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더워가지고 저 에어컨 지금 틀어놨잖아요 저 에어컨만 틀면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전기 확 올라가요 근데 딱 저 우리 생태 마을 앞에 나가면 느티나봐요 바람이 싹 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 바람을 맞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에어컨 바람으로 만들어내려면 원자력 발전소 그냥 26개 다 가동해도 못해요 우리는요 정말로 걸을 때나 눈을 뜰 때나 잠을 잘 때나 공기는 또 어때? 내가 또 스킨스쿠버 다이빙해요 물속에 들어갈 때 30분 마시는 공기통 사는 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30분 마시는데 3만 원 들어요 3만 원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 종일 공짜로 얼마나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 엠브란스에 실려갈 때 그 산소호흡기 되면 그건 더 비싸요 36만 원인데 36만 원 그러니까 그냥 하루 24시간 숨 공짜로 쉬면 여러분들 거의 천만 원 280억 내려주시지 천만 원 공짜로 내려주시지 그런데 이게 감사하지 않고 살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얘기예요 하느님 은총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의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음은 아들이 어버이 덕에 먹고 그 집에 살며 그 살림을 쓰면서 함부로 제가 잘난 차하며 부모를 무시하며 섬김과 근본을 갚는 뜻을 모르면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세간살이 써요 안 써요? 쓰죠? 엄마, 아빠 밥솥 쓰고 엄마, 아빠 방 쓰고 엄마, 아빠 거실 쓰고 엄마, 아빠 전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 그런데 그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효도냐 불효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세간살이 쓴다 이거예요 나무, 빛님, 태양, 바람 다 하느님 세간살이야 그걸 쓰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다 하느님 은총 속에 살았지만 저는 특별히 하느님 사랑받고 산 신부예요 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위를 3분의 1을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위암 수술했대는데 말할 때마다 놀라는 거 보면 난 또 놀라요 내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수술했다고 얘기해도 그런데 우리 위가 딱 손바닥만 하대요 손바닥 그런데 저는 정 가운데 위암이 생겼어요 1.5cm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이 밑에 생겼으면 밑에만 자르면 되는데 위에 생겼으면 위에만 자르면 되는데 정 가운데 자르면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야지 더 이상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잘라야 된다고 잘랐어요 그런데 우리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아래는 음식을 빻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런데 빻는 부분을 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는 위가 알아서 빠졌어 그래서 소장으로 보내줬어 소장에서는 흡수만 하면 돼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잘라서 12장하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몸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이 몸 자체 여러분들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우들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각장애우들 눈 하나 이거 갈아끼는데 얼마들 1억 들어요 1억 두 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2억 깔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다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위를 잘랐어요 위를 잘라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밥 먹으면 무조건 45도 누워있으래요 왜냐하면 이제 먹으면 옛날에는 누가 뺐어 위가 이제 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누가 뺐느냐 하면 소장이 뺐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음식이 들어가면요 신기해 여기서 물컹 물컹 지나가 음식이요 진짜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 등쪽으로 해서 꾸르륵 하면서 또 이쪽으로 물컹 물컹 지나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꿀툭꿀툭 음식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몸이요 이게 다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낀는데 5천 간 갈아낀는데 7천 심장 갈아낀는데 3천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억 이거 1억 5천 3억 5천 내가 요즘 이가 안 좋아서 이 이거 갈아 이가 틀리 비슷한 거 끼고 있거든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저기 뭐야 임플란트로 다 갈으려 얼마냐 이가 28개래요 그냥 신부님 싸게 해줘서 5천 해준대 그러면 이거 3억 5천 이거 5천 4억이야 4억 팔 하나 갈아낀는데 4백 양팔 8백 양다리 1,600 5억이야 5억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부천에서 한 아이가 정말로 잘생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몸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병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목을 가늘 수가 없어 근데 평화방송에서 맨날 날 보고 날 보는 게 소원인 거야 형도 그런데 형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대 동생이 왔어요 동생 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뒤에서 목을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게 병이 들어갔고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냥 내 남편 멀쩡하고 우리 애들 둘 멀쩡해 이 멀쩡한 4명 둘러앉아 밥 먹으면요 20억이 둘러앉아 밥 먹는 5억짜리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만약에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들어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옥 들어오네 옥 어서 들어와 근데 제가 수술하고 20일 만에 20일도 아니네 14일 만에 우리 직원들이 수술하고 강의를 다 취소해놔야 되는데 딱 하나를 취소를 못한 거야 그래서 난 수술하자마자 2주일 만에 강의를 하루 종일 그것도 2천 명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밥 먹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밥 먹자마자 강의를 하면요 위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꼬맨대가 계속 근데 2년 내내 아픈 거예요 2년 내내 근데 작년 여기 온 우리 PD 선생님하고 같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갖고 아 저기 뭐야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27년 3월 26일 날 나자렛에서 떠나갖고 갈릴레아로 갔대요 27년 3월 26일 날 근데 내가 작년 3월 26일 날 거길 간 거예요 그 떠난 날 역사적으로 떠난 날 거기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기름이 부어갖고 묶인이들에게는 해방의 눈머니들에게는 빛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해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오늘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놈이 목수의 아들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의사의 내병이나 고쳐라 니네들 그러겠지만 사렙다 부인 나만 다 났을 때 다 이방인들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예수님 멱살 끌고 추락산이라고 그러고 시험산이라고 그러고 끌고 내려갖고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시험산이 몇 메타냐면 370m 정도 돼요 높이가 남산이요 270m예요 근데 시험산에 예수님 밀어 떨어뜨려는 데는 거기서 또 출발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밑에 돌이 그냥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 거기서 밀어 떨어뜨렸으면 예수님 뼈도 못 추렸어요 진짜로 내가 작년에 이건 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거기 와서요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그냥 성서를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자리에 현장에 가보니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또 같이 떠난 거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길을 해치고 갈릴레아로 가셨다 루카복음 4장에 그렇게 나와요 나자렛에서 시험산에서 밀어 떨어뜨려 하자 그들을 가로질러 갈릴레아로 가셨다 갈릴레아까지 나자렛에서 갈릴레아까지가 60km야 60km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걸은 거죠 근데 위암 수술한 놈이 배는 아파 죽겠는데 맨날 걸으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비추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 데 반해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 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식이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에 돋혀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수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러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규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번 절규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네 외국에 여행 다닐 때 참 기분 좋아요 선글라스도 끼고 카메라도 가슴에 딱 메고 돈주머니도 허리에 꼭 앞으로 차고 모자도 쓰고 제가 3년 전에 파티마로 성주순례를 가게 됐어요 한 60분 전국에 60분하고 성주순례를 가게 됐어요 전국에서 오니까 시간들이 다 각자잖아요 두 시간 전부터 모이라 그랬는데 착한 사람들이 참 제 시간에 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여권 수속으로 하고 다 들어갔어요 한 분이 안 오는 거야 한 분이 목포에 있는 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하고 이제 우리 가이드하고 초조하게 전화를 해서 어디쯤이냐 차가 막힌다 빨리 와라 그분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속 거의 이제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멋있게 하고 왔어요 선글라스도 그냥 까만 거 끼고 모자도 하고 막 카메라도 막 또 캐리어도 막 두 개 막 여권 내놓으라고 여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뒤지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여권을 여러분들 아무리 준비해도 여권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물론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하면 여권을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늦게 도착한 바람에 결국은 그분은 다시 발길을 돌려서 목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기분 좋게 파티마를 향해서 성지를 떠났는데 그분만은 여권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성지를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막 돈도 열심히 벌고 애들 출세도 막 시켰어 그래갖고 그냥 다 살다가 이제 죽었어 죽었는데 베드로 성인이 여권 내놔라 여권 너 하늘나라 여권 내놔라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당 갈 시간이 없었던 거야 먹고 사는 데 바빠서 하느님을 잊고 산 거야 나 여권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그럼 그때서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우린 갈 수가 없어요 마태호 복음 25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처녀 다섯, 슬기로운 처녀 다섯 아니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 막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이 있었어 그래갖고 신랑을 맞이하고 갔는데 이 깜깜한 어둠에 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니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신랑 좀 찾게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니네들도 모자란다 니네들 빨리 가서 가게 사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냥 가게로 쫓아가고 왔는데 신랑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많아 적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들이 죽었어 죽었는데 어? 딱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늘이 쫙 열리더니 베드로 성인이 딱 나타나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자 여권 내놔라 어? 나 여권이 없는데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2층 집에 살던 분이 아 예전 얘기예요 한 30년 전 얘기예요 내가 신학생 때 2층 집에 있던 분이 한 15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갑자기 수녀님을 찾는 거예요 성당 안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부인이 당신 왜 성당도 안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수녀님을 찾느냐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비몽사몽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나부러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 비행기를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비행기에 꽉 차있는 딱 한 자리 남아있는데 수녀님이 나한테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리고 이 사람 정신을 깬 거예요 성당 평생 안 다녔는데 꿈에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있는 비행기에 이제 당신 데리고 올라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수녀님 득달같이 불러갖고 병자성사 저기 뭐야 대세받고 병자성사받고 성체까지 영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분은 하늘나라 여권 마지막에 챙긴 거 안 챙긴 거예요 챙긴 거예요 그래서 싹 올라간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빼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정표 확인해요 안 확인해요 확인하죠 부산까지 갈려면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대전을 지나가고 대구를 지나가고 경주를 지나가고 부산 이정표 확인 안 하고 그냥 길 대전에서 잘못 가려갖고 전주로 갔어 확인 계속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목포로 가요 목포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정표예요 당신 인생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주일마다 나가서 확인하는 거 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인생 이정표 없이 살다가 깜깜한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 테레비 속에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보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무슨 버진 아일랜드인가 어디에다가 회사 차려놓고 그냥 세금 떼어먹고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 막 하내요 성당 나가면서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분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교구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최재용 바로돌로 메우 신부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70이라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야 천사 제대에서 이분이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는 걸 보면 저분이 천사지 후배 신부들 사랑하고 선배 신부님들 깍듯이 모시고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위암 수술한 선배 신부님인데 여러 가지로 선배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가 2011년 1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어요 93살 얼마 전에는 우리 교구 신부님 어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안 죽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10살 120살까지 살아요 며칠 전에 미국에 살던 분이 저한테 내셔널 제오그래픽 잡지를 하나 보냈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정확하게 120살까지 산대요 그 내용이 참 큰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민기순 마리아 할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명성황후 3대 집계손이에요 집계손 그리고 이 집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신부님 외할아버지가 용인 천리 성당 옛날에 초대 본당 회장이었는데 멀리에 성당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큰집이 그런데 매일 미사 참여하고 싶어서 성당 바로 앞에 조그만 집에 있는 교우하고 집을 바꿨어요 왜 바꾸냐 나 하느님 집 가까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큰집으로 가 난 여기 와서 살 테니까 성당 밑에서 산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당 근처에 집 구하려고 그러는 분들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런 분들 하늘나라 여권 늘 챙기는 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여권 그런데 이 할머니가 신부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할머니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 만지듯이 나를 막 얼굴을 주무르면서 신부님 내가 평화방송 맨날 본다고 내 신부님 팬이라고 삼계탕을 만들어주시는데 얼마나 마시던지 하여튼 사제라면 정말로 당신 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로 많은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6남매를 낳았는데 제일 큰 아들이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 신부가 할머니가 옛날에 결혼했는데 5년 만에 생긴 아들이에요 5년 만에 그걸 또 하느님한테 봉을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할머니야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신부님이 가서 마지막 병자 성사를 해주는데 할머니가 묵주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가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눈을 싱겁게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싹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아들 손을 쫙 잡고 나는 그 할머니 상상이 돼요 정말로 유모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씩 죽으면서 눈을 딱 감었대요 이 할머니 뭐가 있는 할머니야 하늘나라 여권이 있는 할머니예요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하늘나라 여행 떠난다 평생 하느님 믿고 살았으니 하느님 떠난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싹 웃으면서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어요 죽으면서 싹 웃으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요 평생 하느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 나 이제 못 탄다 하늘나라 비행기 탄다 싹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저한테 굉장히 묵상거리에요 하늘나라 여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어디로 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뭐가 무서울 게 있다고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거리고 그래요 나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어느 날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쫙 줄을 타고 내려와서 집을 줬어요 쫙 집을 줬어요 이 육각형 정방향으로 싹 집을 줬어 이 나무 큰 나뭇가지 밑이니까 공간도 넓고 이 거미줄을 쳐놓으니까 뭐 나방도 와서 붓고 파리도 와서 붓고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거미가 그래서 그거 다 거미줄로 말아서 치마에 발라서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먹으니까 이 거미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날 거미줄 손을 보려고 쫙 다녀봤어 근데 끊어진 것도 있고 이랬는데 하늘로 이렇게 줄이 하나 나 있는 게 눈에 거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다른 거미줄하고 연결도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파리도 안 붙겠네 나방도 안 붙겠네 이런 쓸데없는 줄은 끊어버려야지 자기가 나뭇가지에서 타고 내려온 큰 알을 까먹은 거예요 거미줄이 거미가 그래갖고 그냥 그 거미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짐승 발에 밟혀서 자기도 죽고 그 화려한 넓은 거미질도 다 요절이 나는 거죠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누구 타고 내려왔어? 하느님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성당 다닐 때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이 은총인 것 같아 그래갖고 하느님한테 감사도 드리고 매일 미사참여도 하고 주일미사도 가고 막 돈도 또 너무 잘 벌려 성당 나가다 보니까 하느님 축복받아가지고 근데 벌려도 너무 많이 벌리면 문제가 돼요 왜? 주일날도 아까우네 내가 이거 주일날 가게 문 안 닫고 나가면 돈 더 벌 수 있을 텐데 아 돈에 살살 눈이 멀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주일로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요즘 신천지에서 이제 천주교 교우들 그만 포섭하라고 명령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 많이 포섭해 갔는데 아이 헌금을 천 원밖에 안 낸다잖아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명령을 내렸대 이제 천주교 신자 포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교무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11조 내는 것도 더욱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성당 질 때마다 회장들이 와서 더 내라고 그러네 신부님도 날 보면 더 내라고 그냥 점점 점점 성당이 부담스러운 거야 내 돈 뺏기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점점 점점 성당을 나가기 싫어 근데 새로 본당 신부님이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신문이 뭐인 거야 강론도 정치 얘기만 하고 사회 얘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냉담 핑계로 최고로 좋은 핑계가 뭐예요? 본당 신부예요 나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 안 나간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인형 끊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으면 보좌신부 미사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좌신부도 마음에 안 들으면 옆성당 나가면 요즘 성당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가 옆성당인데 그게 뭐가 이유가 돼요 아니 그 옆성당도 마음에 안 들으면 명동성당에 가면 명동성당에 그건 다 냉담의 핑계예요 성당이 어둡다 뭐 강론이 길다 다 냉담의 핑계야 그래갖고 딱 줄을 끊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쌓아 나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신부님 하느님 열심히 믿는 건 뭐예요? 하느님 열심히 믿는 건 하느님 꽉 붙잡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네 타는 거 아시죠? 단호졸랑 그네 탈 때 어때요? 뒤에서 밀어주면 그네 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줄 어떻게 잡죠? 꽉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 줄만 잡으면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그네 탈 때 자기 좋다고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데 줄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떨어져서 그냥 얼굴 코뼈 깨지고 그냥 눈알 그냥 막 그냥 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느님 믿는 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꽉 잡아야 돼요 하느님 하느님 꽉 잡는 방법은 뭐예요? 레저 활동 열심히 하고 성령 기도해 나가고 성당에 전래봉사 전래봉사하고 반모임 열심히 나가고 매일 미사 나가고 이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보기에는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줄을 흔하게 잡고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난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누구 옆에 꽉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주일날 나가는 거 귀찮다고 본당신부 강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줄 놔버리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례받고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부된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 출신 성당이 강의 잘 안 가요 왜? 어렸을 때 나 코 올리고 맨날 나 사고치고 다녔던 거 다 본 분들이 그냥 다 아직도 있는데 그 성당이 왜 가요? 동창신부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 출신 성당에 가서 강론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예언자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냥 거기 출신 본당에 가서 강의하느냐 그러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시지만 나는 그냥 일갓 하나야? 그냥 신부다 신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정말로 3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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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내가 중학교 1년 때 맨날 코 올리고 그냥 다녔던데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강론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가 이제 2시간 강의가 끝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아줌마가 정말 곱더라고요 날 보더니 신부님 저 아시겠느냐고 얼굴은 분명히 알겠는데 누구 엄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 엄마인지를 아 나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아이 알긴 뭘 아느냐고 나 누구 엄마라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엄마야 근데 나는 정말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78이래 78 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중학교 1년 때부터 본 아줌마니까 내가 43살부터 봤더라고 그 아줌마를 근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안 변했어 참 요즘은 늙어도 늙은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이쁘고 고운지 근데 내가 그분한테 감동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 열심히 나가는 거야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도 달라요 늙어도요 추하게 안 늙어요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이뻐요 이뻐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보면서 또 제가 얼마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 내 첫 본당 신부했던 데를 초청을 해서 주일날 갔어요 평일날은 가끔 갔었지만 주일날은 처음 간 거예요 성당이 천 명도 도왔어요 성당이 근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보니까 17년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 믿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봄에 나갔다가 가을에 안 나가고 더운 날 안 나가고 시원한 날 안 나가고 성탄 때 나가고 평상시에 안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변함없이 성당 나가길 반해요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죽을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왜 죽을 때 씩 웃을 수 있어 하늘나라 여건 있잖아요 내가 하느님 온전히 꽉 믿은 사람은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을막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하느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요즘 요 근래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죽는 게 뭔가 이게요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다리일 뿐이에요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 그런데 저는요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꽉 붙잡고 사는데 이게 정말로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저도 그래요 믿음하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의심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성인들도요 극도의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태어난 날 의심하면 내가 있는 존재를 의심하는 거 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 태어난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엄마 테를 열고 나올 때 피를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안고 빵끝 웃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도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내 생일인 줄 다 알아요 이 엄마가 내 엄말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엄마가 내 엄말까? 이렇게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테레비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테레비에서 사람 망쳐놓은 데니까 그건 극히 드문 거고요 다 여러분들 엄마가 배 아파서 다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일상 받은 날 맨날 엄마 나 난 거 맞아? 이 놈의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너 내가 너 난 거 믿어 그런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하느님이 나 빚어 만드는 거 나 본 적 없어 그래도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맨 하느님 미사할 때마다 하느님 계신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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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느님한테 두들겨 맞아? 안 두들겨 맞아요? 하느님한테 두들겨 맞아요 더욱이 우리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역사 안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참 이런 우리가 글이 생긴 게 만년 전이야 만년 전이 글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예수님 탄생 624년경에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한 570년경에 오셨어요 570년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기점이야 BC라는 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570년에 공자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 624년경에 부처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AD 이거를 기원후라 안노도미노라 그래요 안노도미노 예수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야 그리고 마오메트는 몇 년에 왔냐면 예수님은 571년에 왔어 571년에 예수님이 기점이야 기점 예수님 탄생 624년 나는 여러분들 혹시 공자님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역사 안에 오신 거? 의심 안 하죠? 공자님 왔다 가시고 노노노 거기에 다 있잖아요 공자님 얘기요 부처님 혹시 여러분들 왔다 가신 거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시탈탈하고 왕으로 왔다 갔어요 예수님도 역산에 왔다 가고 마오메트도 역산에 왔다 갔어요 근데 가끔 가끔 정말로 무식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없다 이거야 공자님 없다 이거야 마오메트도 없다 이거야 우리 예수님만 있다 이거 예수님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예수님 부처님을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그거는 하느님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그 저기 뭐야 원주민들은 평생 예수님 얘기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러고 죽었어 착하게 열심히 그럼 그 사람 구원 있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유보해줘야 돼? 하느님한테 유보해야 돼 구원을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역사 안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탄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탄생하고 지금 266대 프란치스 교황 전 교황이 265대 베네딕도 교황 전 교황이 264대 요한바오르 2세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 2대 교황이 리노 3대 교황이 아나클레투스 4대 교황이 클레멘스 5대 교황이 이 이름이 어려워 아바리스투스 6대 교황은 알렉산덴 그래서 1대부터 266대까지 이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갖고 베드로가 지금부터 이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란 이런 존재를 가짜로 만들어냈겠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배운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겠어요 눈으로 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체험해갖고 증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266대 교황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집을 짓듯이 우리는 베드로부터 타고 내려와서 이 교회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서에 신약성서에 있는 게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 뿐만 아니라 12제자 아 12제자만 보고 증언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크크크 가슴이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지어내신 주물주시고 창조주셔요 그냥 꽉 붙잡고 살면 돼요 내가 태어난 날 본 사람 없어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내 생일이 6월 7일이에요 내 생일이 그래서 6월 7일이다 6월 7일인지 믿는 거예요 정화상 성인은 감옥에서 쓴 책 상대상서에서 이런 글을 써요 사람이 한 편의 걸작이나 한 편의 명화를 보면 존경하고 예찬하듯이 우주 만물에 한없이 많고 아름다움도 하나의 걸작이고 명화일지인데 드물게도 그것을 만드니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나리자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그러면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줄 아는 거예요 경북궁 이거 진 사람 있다 그러면 경북궁 진 사람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저 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저 물 한 개 피는 거 봐요 구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의 지은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칸트라는 철학자는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런 철학 이렇게 두꺼운 걸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 도덕 명령이라는 걸 해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자기 철학 논리에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착하게 사는데 이용만 당하고 괴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착한데 아 이용만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그래 너 그래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 괴롭기만 한데 그런데 또 한편 정말로 나쁜 짓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똥똥거리고 잘 살아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난 착한데 이렇게 괴롭게 살아 너 그래도 계속 착한 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칸트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다 착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착하게 산 사람은 마지막 날 하느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준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악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한다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데서는 그 하느님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양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신의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우리 4대 교리에 있는데 상, 선, 벌, 악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해서 벌 받는 거 마지막 날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느님이 다 해주셔요 그런데 악한 일만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요즘 테레비 보면요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아니 돈이 여러분 한 20억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20억? 아휴 신부님 20억이라도 2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억이라도 그런데 뭐 무슨 전임 대통령이 추징금을 2천억인가 했는데 그중에 많이 냈더라고요 231억을 아직 안 냈대요 231억을 나는 그 앞에 200자만 빼고 31억만 좀 내갖고 좀 참 저는 그 요즘 그 전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 추징금 안 내는 거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끝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정말로 양심의 하느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요즘은요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땐 출세하는 게 좋았어요 출세했어야 돼 억울하고 분해갖고 그런데 요즘 집에 차 없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밤에 목마르면 먹으려고 물 떠는 거 꽝꽝 얼어 있어요 안 얼어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아침에 그냥 물 먹으려고 보면 이게 꽝꽝 얼어 있어요 옛날에는 웬만한 집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다 먹고 살면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 대통령에 비해서 끝이 좋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냥 사랑하는 중앙정보부장한테 그냥 마지막에 총 맞아 죽고 두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또 두 대통령 아들들 다 감옥에 갔어요 아들들 그렇잖아요 또 한 대통령은 그냥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시고 그냥 또 그냥 요 최근에 대통령은 아들이 안 되니까 형이라도 다녀오라고 그냥 형 보내고 그냥 참 뭐가 좋아요 출세하는 게 그냥 양심껏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양심껏 사는 게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고 어쨌든 착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세상 마음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유도 질서의 하느님께서 세상에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로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온 만물에 또한 태어나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니 저는 이 말 정말로 인정해요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온 만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젯밤에 비가 여기 강원도에 한 10mm 정도 왔어요 비가 1mm 오면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이래요 기상청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10mm가 오면 얼마가 오느냐면 2,800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냐 하면 비 왔네? 비 오고 있네? 이게 말이 돼요? 비 오시네 비 오시네 빗님 오셨네 이래야지 비 왔네가 뭐예요 내가 우리 여기 지금 고추를 2만 포기를 심어놨어요 3,000평에다가 그런데 10일 동안 빗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10일 정도 안 오면요 말라요 마르기 시작하면요 고추가 마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이 바짝 내가 말라요 감자, 옥수수 지금 3,000평, 5,000평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빗님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난 미소가 싹 져지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추들이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빗님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빗님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만 물을 쓸 수 있어요 막 반말하고 비 왔네 아유 지겨워 짜증나 빗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지겹다고 그래요 농민들한테는요 저게 생명이에요 생명 만약에 저걸 저걸 내가 한번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배추밭에 가을 마른 장마가 왔어요 가을 동안 한 번도 빗님이 안 오셨어 저 강물을 터서 하는데요 그 전기 노력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그걸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1미리 오면요 280억 내려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빗님을 해도 어떻게? 빗님 오시네 감사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 저기 지금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켜놨잖아요 이거 돈으로 하려면 얼마 지금 얼마예요? 우리 한 달에 전기세가 500만 원 나가는데 이 큰 건물을 유지하려면은 근데 낮에 태양이 비쳐서 온 세상을 밝혀주잖아요 그걸 전기로 쓰려고 생각을 해봐요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빗님 공짜로 쓰지 태양빛 공짜로 쓰지 이걸 공짜로 쓰면서도 하느님의 이 은총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더워갖고 저 에어컨 지금 틀어놨잖아요 저 에어컨만 틀면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전기 확 올라가요 근데 우리 생태 마을 앞에 나가면 늦지나 바람이 싹 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 바람을 맞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에어컨 바람으로 만들어내려면은 원자력 발전소 그냥 26개 다 가동해도 못해요 우리는요 정말로 걸을 때나 눈을 뜰 때나 잠을 잘 때나 공기는 또 어때? 내가 또 스킨스쿠버 다이빙해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30분 마시는 공기통 사는 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30분 마시는데 3만 원더래요 3만 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 종일 공짜로 얼마나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 엠브란스에 실려갈 때 그 산소호흡기 되면 그건 더 비싸요 36만 원이래요 36만 원 그러니까 그냥 하루 24시간 숨 공짜로 쉬면은 여러분들 거의 천만 원 공짜로 내려주시지 천만 원 공짜로 내려주시지 그런데 이게 감사하지 않고 살면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얘기예요 하느님 은총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의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음은 아들이 어버이 덕에 먹고 그 집에 살며 그 살림을 쓰면서 함부로 제가 잘난 체하며 부모를 무시하며 섬김과 근본을 갚는 뜻을 모르면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 세간살이 써요 안 써요? 쓰죠? 엄마 아빠 밥솥 쓰고 엄마 아빠 방 쓰고 엄마 아빠 거실 쓰고 엄마 아빠 전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 그런데 그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효도냐 불효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세간살이 쓴다 이거예요 나무 저 빛님 태양 바람 다 하느님 세간살이야 그걸 쓰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다 하느님 은총 속에 살았지만 저는 특별히 하느님 사랑받고 산 신부예요 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위를 3분의 1을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위암 수술했대는데 말할 때마다 놀라는 거 보면 난 또 놀라요 내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수술했다고 얘기해도 그런데 우리 위가 딱 손바닥만 하대요 손바닥 그런데 저는 정 가운데 위암이 생겼어요 1.5cm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이 밑에 생겼으면 밑에만 자르면 되는데 위에 생겼으면 위에만 자르면 되는데 정 가운데 자르면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야지 더 이상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잘라야 된다고 잘랐어요 그런데 우리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아래는 음식을 빻는 부분이야 빻는 부분 나는 근데 빻는 부분을 자른 거야 빻는 부분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옛날에는 위가 알아서 빠줬어 그래서 소장으로 보내줬어 소장에서는 흡수만 하면 돼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잘라서 12장하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몸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이 몸 자체 여러분들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우들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각장애우들 눈 하나 이거 하나 이거 갈아끼는데 얼마들 1억 들어요 1억 두 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2억 깔고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게 다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위를 잘랐어요 위를 잘라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밥 먹으면 무조건 45도 누워있으래요 왜냐하면 이제 먹으면 옛날에는 누가 빻어 위가 이제 빻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누가 빻냐 하면 소장이 빻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음식이 들어가면요 신게 여기서 물컹 물컹 지나가 음식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 등쪽으로 해서 꾸르륵 하면서 또 이쪽으로 물컹 물컹 지나가요 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꿀툭꿀툭 음식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몸이요 이게 다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끼는데 5천 간갈아낀는데 7천 심장 갈아낀는데 3천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억 이거 1억 5천 3억 5천 내가 요즘 이가 안 좋아서 이, 이거 갈아, 이가 틀리 비슷한 거 끼고 있거든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저기 뭐야 임플란트로 다 갈으려면 얼마냐 이가 28개래요 그냥 신부님 싸게 해줘서 5천 해준대 그러면 이거 3억 5천 이거 5천 4억이야 4억 팔 하나 갈아낀는데 5, 4백, 양팔 8백, 양다리 1,600 5억이야 5억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부천에서 한 아이가 왔어요 정말로 잘생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몸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병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목을 가늘 수가 없어 근데 평화방송에서 맨날 날 보고 날 보는 게 소원인 거야 형도 그런데 형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대 동생이 왔어요 동생 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뒤에서 목을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게 병이 들어갔고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냥 내 남편 멀쩡하고 우리 애들 둘 멀쩡해 이 멀쩡한 4명 둘러앉아 밥 먹으면요 20억이 둘러앉아 밥 먹으면 5억짜리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만약에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들어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5억 들어오네 5억 어서 들어와 근데 제가 수술하고 20일 만에 20일도 아니네 14일 만에 우리 직원들이 수술하고 강의를 다 취소해놔야 되는데 딱 하나를 취소를 못한 거야 그래서 난 수술하자마자 2주일 만에 강의를 하루 종일 그것도 2000명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밥 먹고 누워있어야 되는데 밥 먹자마자 강의를 하면요 위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꼬맨대가 계속 근데 2년 내내 아픈 거예요 2년 내내 근데 작년 여기 온 우리 PD 선생님하고 같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갖고 아 저기 뭐야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27년 3월 26일날 나자렛에서 떠나갖고 갈릴레아로 갔대요 27년 3월 26일날 근데 내가 작년 3월 26일날 거길 간 거예요 그 떠난 날 역사적으로 떠난 날 거기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기름이 부어갖고 묶인이들에게는 해방해 눈머니들에게는 빛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해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오늘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놈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의사의 내병이라고 고쳐라 니네들 그러겠지만 사렙다 부인 나만 다 낳았을 때 다 이방인들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예수님 멱살 끌고 추락산이라고 그러고 시험산이라는 데 끌고 내려갖고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그 시험산이 몇 메타냐면 370m 정도 돼요 높이가 남산이요 270m예요 근데 시험산에 거기 예수님 밀어 떨어뜨려는 데는 거기서 또 출발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밑에 돌이 그냥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 거기서 밀어 떨어뜨렸으면 예수님 뼈도 못 추렸어요 진짜로 내가 작년에 이거 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거기 와서요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그냥 성설을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자리에 현장에 가보니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또 같이 떠난 거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길을 해치고 갈릴레아로 가셨다 루카보금 4장에 그렇게 나와요 나자렛에서 시험산에서 밀어 떨어뜨려야 하자 그들을 가로질러 갈릴레아로 가셨다 갈릴레아까지 나자렛에서 갈릴레아까지가 60km야 60km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걸은 거죠 근데 위암 수술한 놈이 배는 아파 죽겠는데 맨날 걸으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잘 때마다 아픈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를 다 끊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다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비추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데 반해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십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식이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를 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인맥을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에 돋혀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일수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만 사귀러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 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버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규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무덤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번 절규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